랭커에게 배우는 한수 오버워치 2 마스터 클래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문창식입니다. 오버워치 2 마스터 클래스의 첫 번째 랭커 분은 라페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뱅 오브 타이탄즈, 휴스턴 아웃러즈, 델러스피얼에 있었던 전 프로게이머 라펠 김준근이고 지금은 현재 스위치에서 스트리밍과 유튜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정한 영웅을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선정한 영웅, 어떤 영웅일까요? 핫하고 핫한 키리코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버워치 2 마스터 클래스 랭커 라페 님과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리코 오버워치 2 지원 영웅 중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웅인가요? 순보라는 스킬이 있기 때문에 둘 다 케어가 가능한 캐릭터고 맵을 좀 자유분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영웅입니다. 아군의 조합, 영웅이 어떤 영웅이 같이 있을 때 시너지가 제일 좋다. 제가 탑3 뽑아보자면 둠피스트. 둠피스트. 네, 왜냐하면 둠피스트가 이동기가 되게 좋다 보니까 진짜 자유분방하게 완전 다 쓸 수 있거든요. 두 번째, 트레이서. 옆으로 같이 가면서 우리 트레이서 도와주고 자기도 같이 딜을 넣고 뭐 그렇게 하는 플레이 가능하고 그다음 첫 번째, 윈스턴. 왜냐하면 리그 우승 조합이기 때문에 탑3의 영웅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렇죠. 기동성이 좋다. 그렇죠. 상대편에 이런 영웅이 있을 때 키리코를 기용하면 좋습니다. 다른 분 뭔가 추천해 주실 만한 상대 영웅이 있을까요? 키리코 자체가 그냥... 보편적으로 좋다. 네,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러프를 또 당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실력에 따라 갈려요. 그러면 이제부터 키리코의 기술들을 직접 보면서 팁을 좀 라펜님에게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좌클릭 치유의 부정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리코 하는 사람들한테 무조건 추천하는 설정이 좌클릭 우클릭을 바꾸는 거예요. 아, 이거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좀 미리 날려놓는 편이에요. 한타가 시작하기 전에 아무리 느려도 한타가 시작될 때 이렇게 힐이 차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습관을 들여 놓는 게 좋아요. 힐을 미리 날려놓는 거. 제가 이거는 사실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아,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하려고 했다? 네. 이거는 이제 꿀팁 개방. 멀어요. 그러면 어떻게 케어를 하느냐? 지금 치명상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부적 두 개 날려놓고 숨 못 하고 이렇게 다섯 개까지. 그럼 총 일곱 개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힐이 나라라라 이렇게 차서 아군 힐 케어가 되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해주면. 쿤아 힐을 잘 맞출 수 있는 방법, 꿀팁 이런 거 있을까요? 각 캐릭별로 키를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트레이서는 분명 여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그마 같은 경우는 여기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에임이 가로로. 헤드라인으로. 그래서 이렇게 쏘면 그냥 헤드만 맞거든요. 이게 꿀팁이에요. 이렇게 뭐 이렇게 쏘시는 분들 많거든요. 헤드라인을 맞춰서 가로로 움직여라. 가로로. 다음 알아볼 기술은 쉬프트 순보입니다. 저는 순보를 어느 상황에 쓰냐면 상대 원숭이는 저희 소전 1순위 타겟팅해서 소전을 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렇게 두 개 날려놓고 이렇게 소전을 이렇게 케어하는 편이에요. 저는 우리가 승기를 잡았을 때 우리 원숭이한테 순보 타서 우리 원숭이랑 같이 상대를 다 잡을 때 그럴 수 있을 때 원숭이한테 순보 타고요. 다음 기술. 이 스킬 정알방울입니다. 항상 사람들한테 얘기하는데 방울 아끼지 말고 좀 과감하게 쓰는 그게 좋다고 얘기하거든요. 딜러랑 맞닿아 있을 때 해단방 맞추고 딜러랑 1대1. 네 1대1 할 때 방울 쓰고 넉백을 시킨 다음에 한 대 더. 왜냐면 넉백 상태에서 무빙을 못 치거든요. 여우길로 한타를 잘 여는 방법.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원숭이에요. 한타를 연다고 여우길을 먼저 눌러버리잖아요. 그럼 상대는 점프를 쓰고 그냥 빠질 수가 있어요. 흔히 말하면 뻘궁이 되거든요. 그렇죠. 국낭비를 안 하기 위해 상대방의 스킬을 보고 써라. 그리고 뭐 여우길 쓰고 나서 자기가 뭐 라인하루트라도 다는 거 마냥 막 앞에 나가서 쿤하이 던지는 사람들 많던데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이런 부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벽타기 뭐가 중요하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상대방 딜러들이 물러올 때 이렇게 1층에 있다가 2층으로 도망갈 수 있고 2층 올라갈 데가 없어. 근데 옆에 벽은 있어요. 근데 상대방 딜러가 이렇게 물러왔어. 이렇게 좀 이렇게 싸워주다가 이렇게 벽 타면 우왕좌왕 하거든요. 랭커에서도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면 잘 살아요. 잘 못 맞추더라고요. 랭커에게도 통한다. 네. 라페님이 직접 플레이하신 리플레이를 보면서 마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싱글 전장 싱글 전장 샴발리 수도원 공격이죠. 난 처음에는 여기서 좀 간만 보다가 저희 둠피스트가 들어가는 거 보고 같이 들어가는 게 좋거든요. 아군 둠피가 변수를 잘 내줬어요. 이렇게 변수를 내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변수를 내고 이제 둠피가 다시 스킬 쿨이 돌면 같이 이렇게 둠피 따라와 주고 그리고 치명상 보이자마자 바로 방울 던져주고요. 이제 안전하게 아군의 그 체력을 먼저 확보를 해준다. 이게 조금 핵심인 거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둠피가 이렇게 템포 잡아주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둠피스트 힐 주면서 같이 나중에 확실할 때 따라가 주고 방금도 이제 상대방이 증폭 매트릭스를 사용하니까 안전하게 정하의 방울을 미리 깔아주신 모습인가요? 그렇죠. 뭐 물론 안 맞긴 했는데 이런 버릇이 있는 게 좋아요. 그리고 둠피한테 타기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그 소전 소전한테 타서 이쪽 힐각, 딜각 이렇게 활용하는 거죠. 그렇죠. 뭔가 사이드로 넓게 딜각과 힐각을 확보를 해놓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저희 소전도 케어할 수 있고 힐도 다 줄 수 있고 일단은 뭐 이거 정말 밀고 이후에 화물을 좀 미는 타이밍이 지금도 이 장면 설명 한번 해주세요. 보이드 형이 이제 나 여기 오른쪽에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겠다. 그 소리를 듣고 본대는 소전이랑 아나가 있으니까 내가 있을 필요는 없다 판단을 해서 둠피 쪽에 좀 더 힘을 실었죠. 이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힐각과 딜각을 만들어낸 거죠. 충돌을 통해서. 근데 지금 본대가 물론 교환이 나긴 했는데 이거는 상대가 궁을 써서 저희가 죽은 거예요. 그렇죠. 궁극기를 빼냈죠. 네. 시그마 이렇게 잡아주고 이렇게 되면은 상대편은 지금 탱커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전선을 유지하기가 많이 힘들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방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장 베스트 판단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나가 화물을 밀고 제가 나가는 거긴 하거든요. 근데 아나가 미리 나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화물 붙어있고 아나가 화물을 밀고 키리코론 조금 더 앞에 나가서 쿠나이로 상대방을 견제해서 시간을 번다거나 궁극기를 채우는 게 이런 게 좋아 보이긴 해요. 그렇죠. 여기서 여우기를 놓으니까 바로바로 떠주고 한타가 시작됐으니까 잠깐 돌려주시겠어요? 일단 상대방이 강착을 빠진 걸 보고 여우기를 바로 사용을 해주면서 이니시 한타를 시작하게 됐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이게 트레이서 힐이 될 줄 알았는데 안 돼가지고 순보를 탔는데 죽었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시그마 같이 밀어주고 이제 저희가 템포 다시 잡겠죠? 상대 한 명이 없으니까 한 명이 없고 4대5로 유리한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공격적으로 안 라인에 좀 무게 중심을 실어줬고요. 그렇죠. 키리코는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제니아 타면 방금 앞에 있는 시그마밖에 때리지 못하는데 그렇죠. 키리코라서 저희 나노 둠피한테 순보를 타서 같이 포커싱하고 이 부분에서 저희가 확실하게 밀 수도 있고 상대는 도망가는 입장이잖아요. 상대 안화가 되게 잘 지었거든요. 저희 둠피를 이런 거는 순보방울로 진짜 바로 깨워줘도 돼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리하게 아군이 유리하게 치고 나갈 수 있는 상황 이럴 때는 뭐 체력 외에도 이렇게 상대편의 CC 스킬들을 풀어주는 용으로 사용해도 좋다. 그렇죠. 조금 공격적으로 운영을 계속해주고 계십니다. 네. 저희 소전한테 힘을 한번 실어주고 저희 소전이 안전이 확실하게 보장이 됐으니까 본대 와서 본대의 화물 정리해주고 거점 정리. 그렇죠. 저 주요 이제 아군이 보유하고 있던 주요 궁극기 중에 하나가 오버클럭이었다 보니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아군 소전의 오버클럭이 확실하게 좀 무게를 실어주는 운영을 하셨어요. 마지막에 보이시다시피 저 0됐어요. 한 번도 안 됐어요. 아 역시 키리코 장인. 그렇죠. 키리코가 그만큼 좋다. 일단 수비 진영에서 안전한 포지션에서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이드에서 이렇게 상대편 견제 이런 것도 쿤하이 한 번씩 노려주었던 모습이고요. 그리고 키리코가 좋은 게 이런 좁은 곳들 있잖아요. 이런 곳 틀어먹기가 좀 좋아요. 저는 웬만해서는 트레이서랑 1대1 이렇게 할 때 안 진다는 마인드로 하고 있어요. 이렇게 좁은 골목에서 붙게 된다면 내가 더 강하다. 사실 어떻게 보면 조합적으로는 아군의 위도우가 소전과 1대1 상성으로 봤을 때는 훨씬 오! 이 장면 뭐예요? 이 장면은 저희 둠피한테 들어올 수 있냐고 콜을 했는데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 한 번 툭툭 건드려주고 이렇게 나오는 것을 지속능력인 벽타기를 활용해서 그렇죠. 지금 이 벽을 넘나들면서 지속적으로 변수 노려주고 상대방의 시선을 분산시켜주고 그렇죠. 뭐 헤드샷을 맞지 않더라도 이렇게 쿤하이 몸샷이라도 이렇게 이렇게 몇 대 맞으면 신경이 막 오! 이런 식으로 트레이서랑 같이 사이드 파주면서 1대1을 덜 빼주는 거죠. 그렇죠. 제가 말했죠. 트레이서 1대는 안 진다고. 아 근데 방금은 2명이나 연속으로 쿤하이 헤드샷 변수가 났어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2명을 잡았으니까 우리 아나 풀케어. 아나만 살리면 어차피 이기니까. 여기서 상대가 나노 윈스턴으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근데 제가 순간적으로 고민을 좀 했는데 저거 어차피 순부 방울로 살리려고 해봤자 나도 같이 죽겠다. 판단을 해서 그냥 마이크로 아나님 그냥 저 앞에 갈게요. 하고 이렇게 교환을 보는 플랜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무게중심을 앞라인에 줘가지고 차라리 확실한 교환. 더한 이득을 보자. 라는 판단을 하셨는데 그게 됐어요. 방금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넉백을 활용한 헤드샷. 하고 넉백 후 헤드샷. 그렇죠. 아까 말씀해주셨던 정알방울을 근접거리에서 맞으면 넉백이 생기고 이거는 방금 원실 분노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 정알방울을 미리 안전하게 깔아주신 거죠. 사전에 차단한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원숭이 궁 없고 점프팩 빠진 거 봤으니까 여우길 깔고 강벽까지 빠졌기 때문에 바로 사용을 해주면서 한타를 열었지만 이거는 상대 쏘전이 잘한 거예요. 이거는 사실. 사고죠. 사고. 방금도 안전하게 정화의 방울을 미리 깔아주신 모습이었고요. 그렇죠. 이렇게 숨보 타고 헤드도 갔네요. 방금 숨보 장면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둠피한테 타는 게 아니라 이 옆에 있는 트레이서한테 타서 같이 포커싱 해줬죠. 그래서 쏘전을. 트레이서와 함께 사이드 포커싱을 강하게 노려줬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헤드. 그리고 이제 트레이서가 저 물러오잖아요. 이런 거는 계속 벽 뛰면서 방울 한번 써주고 다시 돌아가주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벽 타기를 활용해서 상대편 에임에 혼란을 주고 이후에 정알방울로 케어. 아군 합류까지.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내용 전부 마쳤는데요. 또 라페 님 오늘 촬영 함께 하셨는데 소감 어떠셨어요? 한마디 해주세요. 일단 뭐 이런 자리에 저를 불러주신 게 되게 감사하고 제가 이런 자리에 나와서 얘기해야 될 만큼 뭐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영광이었고 저한테는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라페 님 아니면 누가 나옵니까? 왜 이렇게 쓰죠? 이제 마스터 클래스는 다음 랭커분을 모시고 여러분들의 등급을 쑥쑥 올릴 수 있는 팁들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미리